네, 고맙습니다. 응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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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응. 신만 축하합니다. 신만 축하합니다. 사랑이 되신 만을 축하합니다. 박수! 고마워 주시고 실버 버튼 먼저 준비하시죠 박수! 고마워 그래서 몇 시에 도착해야지 물어본 거였구나 박수 자축하는 분위기인데요 계속 저라도 얘기하니까 자축하는 거 같잖아 집만 축하합니다 집만 축하합니다 집만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사장님의 집만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사장님의 고마워 안녕하세요 대사를 부탁해 장윤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withdraw're 음악 제가